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는 이제 초리때 예심같고 이제 봐야죠 일단은 맞죠? 움직이죠? 오오오 세대 다 움직이죠? 오오오오 오오오 오 오 뒤로 빠집니다 지금 예 오오오오 오오오 지금 오오오 이게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 아 느낌이 예 나와도 사이즈가 좀 작을 것 같아 장어는 작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고 사이즈가 작을 거에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올라왔습니다 진짜 올라왔습니다 예 야 그죠 사이즈가 작죠 야 오오오오 오 바로왔어 바로 또 또 왔습니다 아우 오오오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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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야 강제집행 어허 오우 이것도 사이즈가 강제 사이즈 아 이것도 이것도 느낌이 네 느낌이 작아요 저거는 괜찮아요iri 야 아래 나와도 저거는 정말 일부로 많은 따라 감성 Homos 조금 큰거 같은데요? 요거는 조금 클수면 가져가요 요건 가져가요 제가요? 네 가져가요 딱 색깔 보면 오랜만에 한강 경치 좋습니다 국회의사당 보이는 이 맞은편 포인트 조사님이 나오셨는데 요기가 70m권까지는 던지면 밑걸림이 엄청 심하다고 하시네요 그 이상 던져서 신호가 오면 거의 직익낚시 직익낚시? 직익낚시가 뭐에요? 강제로 뽑는 낚시 강제집행 강제집행 그니까 물면 물 위에 띄워서 바닥에서 띄워갖고 바로 끓고 나오는 그런거 말씀하시는건가요? 완전히 이 낚싯대가 거의 찌바리 낚싯대 수준일 것 같아요 헉 여기 그 큰게 나온다는거에요? 지금 물면은 한 8시쯤 돼가지고 여기 입지로올거거든요 8시정도에? 8시쯤에 입지로올건데 한번 꼽는거 한번 봐봐요 지금이 6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시 다 돼가는데 7시 다 돼갑니까? 7시 돼가고 있는데 8시쯤부터 몇시정도까지가 타이밍이? 12시까지요? 계속 여기는 노가다 낚싯대 노가다 낚싯대 계속 밥을 갈아줘야된다는거 말씀하시는거에요? 밥을 갈아주는게 아니라 예 저기서 내가 장타 던지는데 예 장타 던져가지고 거기서 뽑는게 예 거의 노가다 수준일 아 올리는게 힘들다 이 말씀이시구요 노가다 이제 기술자 노가다고 저까지 다 잡고 하는거고 아 여기는 낚싯대도 경질대 코스가 맞고 지금 세대다 경질 여기가 지금 거의 70-80m까지 자갈 턱이 3단으로 돼있어요 자갈 턱이 3단 아 3단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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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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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 3단 아 아 3단 그니까 여기 여기서는 뭐 체비도 네 좀 그 생각하면서 만들어야돼요 체비다 지금 지금 만드신 체비가 아 요렇게 어 생각보다 근데 바늘이 작은 호스를 쓰시네요 오늘은 아 지금 원래 작은거 써줘 아 15 그래도 15호에요 15호 그래도 15호에요 이게 운하기 15호 아 운하기 운하기 15호 작은 작은 바늘이 아니에요 지금 아 이것도 크구나 아 아 30호 뽕돌에 네 잠깐 때려야죠 30호 뽕돌에 몇 메다 정도 치실 생각이세요 여기 사이트를 쳐가지고 80 80 100 한 110에서 120 110에서 120 네 아 저는 오늘 제 낚시는 그냥 접구요 조사님 옆에서 구경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 지금까지 해보니까 저는 낚시 하는게 체질이 안맞는거 같아요 아 재능이 없는거 같아요 체질이 아니라 일단 장비가 문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조사님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아 아 해가지고 살짝 질라 그럴 때 그 때 입질을 한번 할거에요 어 근데 낚싯대가 여기 바닥이 장타로 던지지만 네 바닥 수심이 우리 던져가지고 네 줄잡기 전에 뚱 떨어지는 자리에요 그니까 수심이 낫다는거에요 어 수심이 나자 아 여기가 수심이 났는데 네 볼륙곤 볼륙곤에 물길 세번째 건너가지고 뚝에다가 지금 얹는거에요 아 아까 3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세번째 단에다가 마지막은 아니고 더 있는데 네 그 세번째 단에다가 올리시는거에요 그 그 사이에다가 뚜게다 올리는거에요 뻘에다 아 아 뻘이에요 그 거기는 뻘 그러니까 자갈너머에 뻘 수심 낮은 뻘 뻘에 수심 낮은 뻘에 잠깐만 어 이것도 어디 써가지고 먹었어 목줄이 먹었어 이게 얼마나 여기가 코스가 남코스인지 여기 낚시해본 사람은 두 번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은 자리인가요 목줄이 살짝 긁히고 그러면은 떨어진다는건가요? 아 긁혔구나 아 이러면 이제 이러면 올라올때 떨어진다? 그럼 버리시는거에요? 지금 카본줄인데 터져버려요 터져버려요 아 바꾸십니다 상기 준비는 어제 여기서만 바늘 10개 먹었어요 이 자리에서요? 10개 근데 또 이 자리 나오신거에요? 그럼요 우리는 스펙타클한 낚시가 좋고 이게 단순한 장어로 잡는 낚시보다 좀 밑걸림도 있고 좀 힘들지만 음 목줄 길이는 그렇게 길게 안주시네 아 짧게 하는거에요 짧게 짧게 주시네 왜그냐면 숏으로 보는거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어를 길게 써버리면은 네 내가 그만큼 그 그 장어들이 한테 시간을 주는거에요 어 그러니까 방이 바로 목줄은 한 요정도 뼘 예 요정도 뼘 내가 써본 결과 15cm 정도 되는거에요 15cm 안되죠 10cm 좀 넘네 한 13cm 정도 되겠죠 그 사이즈가 내가 낚시하는 스타일에 딱 맞아 길게 써버리면은 어제도 좀 여기서 한 3cm 정도 길게 써버리니까 네 장어가 꼬여가지고 아 팔자로 꼬여가지고 와버리 요만큼 시간을 준다는거죠 그래서 음 목줄은 목줄은 한 13cm 내외로 딱 짧게 주시는구나 짧게 주시는구나 짧게 주고 음 자 오늘은 여기 우리 조사님 올리시는 모습을 제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미난 구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? 합산은 적셔줘야지 적셔줘야지 나갈 때 부드럽게 나가 아 이게 지금 처음에 던질때는 아마 합자가 덜 나갈거에요 아 그럼 물을 한번 묻혀줘야되니까 원래 원래 하려고 그러면 물을 묻혀냅니다 아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 오우 들어갔죠? 네 여기는 거의 그죠? 여기는 좀 짧게 깊은 코스 거의 1m 좀 더 되는 코스 어 수심이 오우 사이드로 저렇게 수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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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cm 수심이 50cm 정도 되는거에요? 아니 이제 느낌상 바로 저 던지자마자 바닥에 딱 꽂는 자리를 고맙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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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국회의사당 쪽으로 지금 던지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11시 방향 쪽 아 거의 12시 방향으로 지금 1주 넘었죠? 네 고마요 거의 거의 1주 1주 이번에는 세 번째 때 어느 쪽으로 던지실까 어 어 딱 총 아니 이런 전문 전문 조사님께서도 위에 맞았습니까? 네 아 저 상단에 맞았구나 그만큼 날려야지 귀걸이가 나오니까 어 어 거의 지렁이가 남탈 돼가지고 어 아 저 바로 바로 빠졌네요 터져버린거죠 동생이 지렁이가 중간적으로 태져버리죠 태추를 쓰면 네 그 바닥 돌이 있는데서 통통통 튀어요 이 남추를 써버리면 네 나비 끼는데 세추를 쓰면은 기수도 안 나죠 와 참 아 상단에 딱 맞으니까 지렁이 그냥 빠지네요 이렇게 끼웠는데 터져버리죠 아 이거 던질때도 멀리 던질때는 살짝 위로 올려버려요 아 위로 올려가지고 어 아 바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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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노출되게 해서 근데 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그렇죠 그렇죠 아 던지면서 내려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렁이가 좀 사이즈가 커서 그러는데 예 저도 요령을 좀 이제 끼우는 요령도 좀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세대째 오 오 어 오늘 지금 현재 고기들이 활성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쪽으로 돌려버렸나 돌 맛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바로 아웃 던져놓고 이거 지금 떨어진 자리에 그대로 어 줄 감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조사님 좋은대로 지금 저기 첫 번째 물길 약간 넘겨서 던져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던진 지 어 10분 15분도 안 됐는데 지금 맨 왼쪽대 지금 뭐하나 물렸다 움직이는거 보이시죠 와 뭐 작은거 하나 물렸던지 네 아니면은 추가 네 지금 물길 타면서 이동하면서 아 추 튕길 수도 있고 추 움직임 때문에 네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 이라서 아래쪽으로 지금 흐르면서 딱 갔죠 아 이제 요대가 또 액션이 와버리면 이제 꺼내가지고 봐야죠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 해야되는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정도 액션이면 네 만약에 물려있더라도 작은 사이즈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잡는게 아니니까 아 요즘 방류 무조건 방류 요즘 저 저기 뭐야 저 한 200g 뭐 300g 이하는 방생하자 네 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이제 한 200g 200g 밑으로는 웬만하면 방류하는게 좋죠 그죠 카주가가지고 뭐 포트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뭐 어항에다 기린다 말도 안되는게 자연환경이 제일 좋은거지 그죠 뭐 하나 물려있어 어 계속 움직이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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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오우 오우 이야 뭐가 될 줄이 가래? 확인만 오우 엄청 뭐 하나 걸릴든 걸렸다 뭐 하나 걸릴든 걸렸다 뭐지 보이죠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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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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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내 줄이 딸려오는거 같아요 동작에 이야 오우 줄 걸었네요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았구나 줄 걸었어 오우 오우 동작에 이야 이놈이 이놈이 김을 썼구나 네 지금 저쪽 줄하고 걸렸어 네 지금 이게 동작에 동작에 네 이게 또 이게 또 이게 또 매운탕에 매운탕집에서는 민물 매운탕집에서는 비싸요 이게 아 동작에 역시 와 던진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됐는데 바로 물려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돌밭에 들어가가지고 돌밭에 물 쓸리면서 네 지금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 풀어야되겠네요 빨리 합사로 이걸 동작에 이거 아 진짜 아파요 네 오케이 하하 하하하 황파가 아 황파가 오우 그죠 황파가 멋지네요 네 아 오야 하하하 하하하 어휴 스읍 이야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일곱시 반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에 지금부터 어 여덟시 아홉시 그쯤까지가 에 네 입질 오는 타임 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덟시 여덟시를 타임으로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이게 포인트 까지 던지고 나서 어 많이 감지 않으시고 그냥 봉돌 떨어진데 떨어진데 그냥 그대로 어우 어우 저기까지 날아가는구나 네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냥 놔두시는데요 어 만원 십골짜리 내왔어 자 지금 일곱시 사십분 을 지났구요 자 조사님이 이제 여덟시 쯤부터 예 공약을 지금 하셨습니다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 바로 왔어요 어 아 아 아 눌려있어도 만약에 사이즈가 작을거야 뭐 요렇게 툭툭툭 치는거는 30g 네 100g 미만이 아 작은거 그쵸 어 어 어 어 야 이거 던지자마자 정말 바로 입질이 왔는데요 어 스 스 역시 포인트와 타임 그 장어 낚시는 두가지인거 같습니다 어 어 벌써 오셨나봐 어 나온지 얼마 어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안타깝습니다 예 아 입질 치고 들어갔어요 음 오 오 야 지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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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 가로등 켜지고 딱 요 시간이 지금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어 조사님 안타까워하시는데요 하 채는 타임이 늦으신거에요? 응 다른일 하다가 예 하하 하하 하 경치 좋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 하 아 저기까지 가는거나 어 굉장히 멀리 생각보다 멀리 나갑니다 오 그러니까 으 제꺼는 제꺼는 다른 조사님들은 막 입질이 오고 막 그러는데 제 거는 잠잠합니다 국회보다 더 잠잠한데요 아니구나 국회는 맨날 시끄러운데 국회처럼 좀 제 제 낚시대도 좀 방울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님이 밥을 한번 갈아주시려고 지금 미끼를 한번 갈아서 다시 던지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2차 투척입니다 제가 한참 이완 낚시 그거 할때는 우리 집사람을 한번 가가지고 보세요 가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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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깐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이거 나요 아 2월 과서 드셨는데 2월을 과가지고 한번 넓어놨다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하하하 광채가 났어요 창 parall엽 뜨시는 분들이 많네요 캐스팅할 때 뒤를 잘 보고 에 아 5 5 야밤에 오 동호회 인가봐요 오 캐스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캐스팅입니다 이게 잘 봐야 돼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두 개다 올려놨는데 지금 물껴치면서 살짝 위로 올라간 거라 고기가 치고 지나간 거야 근데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는 초기 때 예시를 가지고 봐야죠 일단은 맞죠? 움직이죠? 세대 다 움직이죠? 뒤로 빠집니다 지금 이제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 아 느낌이 네 나와도 사이즈가 쭉 작을 것 같아 장어는 작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고 사이즈가 작을 것 같아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죠? 사이즈가 작죠? 이야 사이즈가 작으니까 얘는 인간적으로 근데 이게 장어는 굳이 바늘을 뺄 필요가 없어요 얘가 트름하면서 다 빼기 때문에 어?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거예요? 너절도 지가 빼 지가 빼요? 이걸 빼면은 죽어 아 오히려? 그럼요 와 장어는 지가 트름 해가지고 빼 헛구역질 해가지고요 150은 될 것 같은데 에이 저 사이즈로 다 줘야지 이야 일부러 빼려고 그러면 장어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입질까지 어 바로 왔어 바로 또 또 왔습니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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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제집행 오 오 이것도 사이즈가 강제사이즈 아 이것도 이것도 느낌이 네 느낌이 작아요? 네 아 이야 이 뻥뚤이 떴어 이제 장어가 떴어 어 저 저기 떴네요 그죠? 네 우와 어우 어우 아 올라오네요 뭐죠? 네 오 오 이건 사이즈가 조금 에이 똑같이 어? 아닌데요 마찬가지인가요? 아 아 아 요건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요거는 쬐끔 클수 네 요거 가지고 가요 요거 요거는 가져가 네? 제가요? 네 가지고 가요 우와 이거 딱 색깔 보면은 뻘에서 나온 거 아 아 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뻘에서 나온 거 어 어 이야 정신에다 담아요 네 우와 하하하하 우와 요것도 입질이 왔어요 요것도 그쵸 지금 동시에 왔는데 네 와 입질이 아 이게 소나기 입질 그죠? 요거는 좀 이따 건들면은 와 아니 또 잡는 거야 야 역시 조사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아 타이밍이 있구나 그죠? 타이밍이 아 그러니까 조사님들 옆에서 하면서 좀 배워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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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